어디가 가! 잠깐만! 한남량 후는 저렇게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음 미션에 출발하실 건데 차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숨을 가능한 차원에서 빨리 차에 참여해주세요. 아니 거슴 우리 파트들이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해야지. 여러분 6명이 내 웃음을 되돌려줄 이런 희망이 많아. 우리가 이 일에 웃음을 되돌리면 주로 약간 한다고. 그린 존인데 파란색으로 해. 빨리 가. 그린색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갈게요. 만화처럼 하다 만화처럼. 우리 점점 더 로버트처럼 변해가. 자. 국립생태원에서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인류를 구원하죠. 단 하나 남을 게 없어요? 이렇게 단 하나 남은 웃음 백신을 찾아 인류를 따라 인류를 줄 아는 웃음이 많아. 오우! 이 플라스틱이 또 visions이 되겠어. 우리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또 미국이 되겠어. 이거 고객님, добр. 이재부터 여러분들은 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료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무승 백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곳 국립 탱트원은 분노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최후의 안전지대였으나 무승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퍼져서 악의 무리들에게 점거당한 상태입니다. 탱트원에 있는 연구원과 경호원을 피해서 무승 백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승 백신은 이곳의 어딘가에 위치한 백신 보관실에 있는 곳을 주적합니다. 그 보안을 뚫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신분증이든 빨리 연구원의 신분증을 찾아서 무승 백신을 빼돌리셔야 합니다. 무승 백신을 찾은 단 한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최후의 오전입니다. 연구원분들에게 신분증을 야 그러니까 여긴 좀 덥네. 어우 여긴 더워. 어우 뜨거워. 아 저 연고. 어 여깄다. 심을 수 있었는데. 야 야. 야 뭐해. 야 야. 으아. 와. 희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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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떼어봐야 하는 거 같아. 아 이름표라고.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름표들을 다 달려있잖아요. 이거. 아 이게 이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그거를 우리가 그냥 뺏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름표를 떼면 그중에 연구원들이 많잖아. 연구원 중에 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야. 그런 거 같네. 연구원들이 이름표를 붙일 리가 없지.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오고 있어. 야. 웃음이 없어. 없어지지 지금 여기야. 아 진짜 웃기고 있으면 다행이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걸 니가 지금. 어. 진짜 정리를 했네. 뻔뻘해졌네 이 형. 아니. 그 상황은 뻔뻘해. 왜 이렇게 뻔뻘해졌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니가 얘기해. 내가 아까 등을 한번 떼어보려고 딱 그랬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1, 2, 2, 3.